그렇다면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늘 바울의 서신들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의 거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 포함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 예수의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 전서를 읽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9장에 가보면 쭉 설명해 가다가 9장에 가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은 사명 자체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상을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내게 화로다 내가 조두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자기 간증적인 이야기로 1인칭 시점으로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르심이야 부르심 우리를 어떤 자들로 부르느냐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룩한 자들로서의 부르심 성도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사명 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상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상 받겠지만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진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게 1장 1, 2절에서부터 강하게 경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4절에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이제 더 감사합니다 편지에는 인사, 감사 이렇게 연결되죠 자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5절 이는 그것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언변과 모든 지식 수사죠 수사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단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지식 풍자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책마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보시도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분열의 문제를 다루죠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바로 분열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바울이 다룹니다 1장 10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또 너희가 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걸 계속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지금 찢어져 있으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지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건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어떤 형태로 분쟁이 됐을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바울파 나는 아블로파 나는 개바파 어? 그럼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파들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군가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막 찢어져서 나눈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눠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제 나눠져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데 14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일부러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사람 안 만들려고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마치 예상한 것처럼 교회에는 늘 이상하게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가만 보면 한국교회 보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거지 무슨 목사님을 믿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목사긴 한데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바울 17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회에 보내시고 나를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모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내 뒤로 사람을 줄 세우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너 바울 8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오직 뭘 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 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복음은 뭐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뭐가 헛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뭔가 그리스적 수사를 사용해서 감동을 주고 뭔가 자기의 썰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많은 말을 할수록 점점 비례적으로 약화되고 희석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죠?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막 감동적으로 수사적으로 웅변을 동원해서 막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이 바로 지혜다 라고 주장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 지역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적 스타일로 전하면 내가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일부러 안 전하고 그런 식으로 내 말에 감동을 받지 않게 만들려고 내가 일부러 투박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그런 십자가만 전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18절 자 여기서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무슨 말일까?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지혜를 구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그 힘 있는 메시야를 구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야라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줄 것이냐 뭔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기적적인 물량적인 기적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감동을 시키고 우리가 뭔가 들뜨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수사적인 웅변의 레터릭이 뛰어난 그런 웅변술에 능한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고 가치관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게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사형리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집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로 봐서는 이거는 실패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런 화려한 웅변을 구하는 현라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물량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방식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인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에게 부르신 거죠 수동적인 개념이죠 내가 깨달았고 싶다고 해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통로를 하고 내가 확 이게 가슴에 와닿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믿게 만드시니까 믿어지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가 줄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구원의 방식으로 된다는 게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에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전혀 깨달을 수조차도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다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불의심을 보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게 낫고 비천한 자들이 공동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들이 방언받고 좀 뭔가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지적해 주고 있는 거 야 너네도 원래 어떤 자들이었나 너희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었냐 너희들 그렇게 교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냐 사회적으로도 너희들은 별로 문벌 학벌도 별로 없었고 너희들이 문벌도 좋지 않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시킨 불러서 구원시킨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원리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부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재벌, 재벌 2세, 재벌 3세 다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없는 것, 없는 것 나 같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번역에 애매합니다 주를 자랑하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 딱 다시 강조하죠 그런 세상적 눈에 보이는 외모적 아름다움의 수사에 레터릭에 웅변술에 너희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표적 어떤 그런 기능들을 자꾸 너희들이 집중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또라누라 내 말과 내 존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할까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은 뭘 한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상이고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는 화로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다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역자로서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피 묻은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존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하며 여러분 4절에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리고 5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2장 6절부터 3장 4절까지 보시면 4절 5절에서 얘기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더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이어 만세지나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감춰둔 거예요 이 지혜는 2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렸더라 만일 알았다면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아무리 사람이 자기로 생각하고 눈으로 십자가를 아무리 보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깨달아지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줘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4절 5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는 영위에 누가 알려 이에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이 에너지적인 어떤 그런 그런 체험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정반대 뒤집히는 원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노려오셔서 이 미천한 것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름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가 미쳐지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죄가 생각나서 감사하게 되고 이곳이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증거고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증거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뭔 말과 지혜 너희들이 뭔 은사를 그렇게 탄양하면서 못 받아서 날리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십자가의 도화 십자가가 가르치는 그 방식 그리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 뒤집힌 그 미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래서 겸손에 처하기를 노력하고 하나 앞에서 하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을 따라 나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방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십자가를 깨달았을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장풍만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그 구원에 어떤 베푸신 한 능력을 진짜 깨달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유계속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무엇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계속한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그러한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 자기는 아무 얘기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의 마음은 뭐예요 성령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제 경고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신령한 자들은 무슨 신령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같이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교만하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당파 싸움 하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주의적 운동을 하겠냐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조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 지혜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천박한 지혜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십자가의 도가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만 지금도 못하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 아직 당파 싸움을 하고 있길래 아직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녀 말해서 나는 바울에게나 하고 어떤 아볼롤의 어떤 유괴사람이 아니리요 2장 3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따른다 그러죠 나는 김목사님을 따르고 나는 최 목사님을 따르고 나는 무슨 그런 걸 따른다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따라 확 나누면서 서로 막 당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정리해 줍니다 야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냐 사역자들은 뭐냐 교육자들은 뭐냐 리더십들은 너희 진짜 어떤 존재들이냐 5절 그런 적 아볼롤는 무엇이냐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사역자들이란 말은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목사님들은 다른 말로 하면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뭐하냐 하면 봉사하는 봉사자들 봉사자들은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롤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누가 중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잘하게 하는 그 잘하는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 중요하지 물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7절 그런 즉 심눈이나 물 주는 이나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잘하게 하시는 이나 하나님 심눈이와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 안 되어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까 얘기했던 불우심을 받은 그대로 상 받는 거 그냥 자기네들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복음만 잘 전하고 그러면 자기는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물 준 사람들은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 그래서 지금 건축의 비유로 건축의 비유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축하고 난 이후에 건축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공소 사람들이 나와서 그 건축을 테스트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집이죠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엉망으로 지우면 막 부실공사하면 나중에 집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심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집을 짓는 거죠 1인치 바울이 지금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세울까 조심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는 교회에 일하는 리더십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 털을 잘 닦아가고 있는지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적 없으니 이 털은 꼭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의 나무지 피나 얻을 털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네 그날은 종말론적인 날인 거예요 그걸 이제 건축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할 것인데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사역자들 아까 얘기했죠 화, 상, 사명 뭐 이런 거 이게 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고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리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과도 같은 게 뭐예요 지금 뭘 비유하고 있는지 교회 그리스도 몸을 비유하고 있는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너희가 사람 지도자 교회에 있는 리더십 잘난 리더십 아무리 잘하는 리더십이라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신 선물들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따라서 너희들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나 아볼러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게 너희 것인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5절 사역자는 단지 일꾼이고 종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지니라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것 바울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으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오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나를 판단할 것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자들인 직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변을 살피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바울을 자기를 향하여서 간증을 하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하미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했니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니 내가 받은 것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아니가 같이 자랑하느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조롱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는 풍성하다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더교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타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반어법이죠 비우스메 레토릭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수거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찌꺼기란 말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너희는 왕이 되었네 우리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얼굴이 뜨뜻했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찬양까지 권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년 6개월 동안 내가 고린도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되나 뭐예요 나를 본받아 쓰레기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냐까지 스스로 교만하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능력은 뭐예요 아도겐 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그 흔적들이죠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너희 자신을 포기했던 그 박해를 받았던 그 흔적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transl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